아직 방금 예정이었는데 아직 물이 안 떴어 아직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나왔다 나왔다 하트 잠깐만 어 어 이거 자 많이 많은 분들 좀 들어오시면 가자 오케이 3,000여 명 어? 미안해요 지석이 배추즈 배추즈 알겠잖아 우리 배추즈 비었습니다 배추즈 비었습니다 일단 우리 너는 왔지? 일단 좀 들어오시면 컴다운 하시고 들어오시면 단체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시끄럽구만 어디 연습생 주대 좀 컴다운 하시고 예 예 선생님 아니 선배님 선배님 있어 선배님 계속 쳐다봤어 야 도혁이 포즈봐 나 되게 화난 것 같은데 진짜 도혁이 자세히 좀 더 빠를 앉아보고 요즘 실세라니까 두 명이 선배 게임은 안 되겠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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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사나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A마르게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레디 안녕하세요 저스트 비입니다 하이 we are 저스트 비 하이 오빠가 좋아 저스트 비 데이스네 야 우리 그러면 그러면 선배님부터 이제 팀들로 팀들로 좋습니다 오케이 저희 언니 한번 들어볼까? 오늘은 저희가 저스트 비 한 팀이 아니라 유닛으로 그렇죠 유닛으로 세 팀이 나눠져 있죠 네 들어볼까요? 토붕지의 토미니 건북이입니다 아 아 아 선배님 선배님 아 제가 이제 잘못 배웠나 봐요 그 뽕이라는 그런 거를 아 해보시죠 리액션 더 배우자 자 둘 셋 배추즈 피었습니다 배추즈 쳤습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해주시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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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즈가 울면 배추즈 야 표정 봐 배추즈 조승님 뒤에 거 뒤에 거 왜 난 기운이 빠지는 거야 조용 조용 우리 막냉이들 막냉이들 한번 저희가 아직 그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뽕 그렇죠 크게 크게 한 번 뽕 필수 오케이 연습생즈의 패기가 다르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주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도영아 뭐라고 부를까요? 저기 팀이 그래도 가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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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합니다 여기 상우와 도영 팀의 가명 상우씨와 도영씨 팀의 가명 일단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우 전우 전우제 전우제 전우씨즈? 전우씨즈 전우씨즈 아니면 상우, 도영 상도로 상도 상도 상도덕 괜찮네 상도덕 갈까요? 네 일단 상도덕 팀으로 가겠습니다 상도덕 팀 오케이 상도덕 팀 상도덕 팀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왜 뭐 하러 왔죠? 저희 보드게임 한 번 더 플레이 보드게임 오늘 보드게임으로 왔죠 여러분 Just 보드게임 맞아요 패치가 보여 Just be a board game 자 네 좋아요 저희 Just be a board game 시작합니다 오늘 보드게임이 준비하셨죠? 맞아요 오늘 선배님 저희 보드게임 보드게임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몇 개의 보드게임이 준비되어 있죠?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준비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할 거는 2개 8개는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그럼 게임 하나씩 설명을 시작할텐데요 일단 보누씨부터 설명을 한번 네 저희가 처음으로 할 게임은 네 할 게임은? 꼬치 게임입니다 마침 제가 고팠어요 맞아요 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를 뒤집어 나온 대로 꼬치를 먼저 꽂은다 무슨 소리지? 이걸 이해하시기 쉽게 보여주세요 진짜 보여주세요 이해하시기 쉽게 저기에 있는 저걸 그냥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종이를 뒤집어 나온 대로 이렇게 꼬치를 먼저 꽂은 다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죠 아니 꼬치가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걸 꽂은 다음 이거 대로 여기 접시에 이렇게 두 명 맛있게 드세요! 라고 먼저 외친 사람이 점수 카드를 획득합니다 이건 점수 카드를 획득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게임을 진행을 계속해서 점수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이거 제가 준비해놨어요 아 정말? 자 이게 뭐였죠? 주문입니다 손님 카드 아 이거 이거 낼 때 뭐라고 주문이요 주문이요 하면서 이렇게 딱 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저희 세 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난 팀이 지는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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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게 막 이렇게 어려운 그런 어렵게 생긴 이런 카드는 5점이고요 막 6점까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게임이어서 맞아요 설명해줘도 모르지 손자슬기 할미는 게임에서도 모르겠어 그냥 재밌게 노는 거 볼게 아 네 그건 재밌게 봐도 돼요 저희도 좀 낯설긴 하지만 아마 이제 저희가 하시는 걸 보시면 그래도 조금 아 이런 거구나 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하면서 일단 배우는 게 원래 게임은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다시 한번 이제 저희 팀 구호를 외치고 한번 할까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팀 구호를 또 까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좋죠 좋죠 일단 본격적으로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사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좋아요 저희 먼저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여기 외쳐 먼저 해도 괜찮으실까요? 상도도 네 저희 열정을 보여주자 보셨어요 다른 거 여기요 5, 6, 7, 8 해 주제 피었습니다 좋아 좋아 우리가 다리 뛰겠어 해 주 크로스 토복제 준비 안 나오셨나요? 준비 안 하셨어요 선배님? 선배님 토복제 지민이 다시 다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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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복제 지민이 아이고 헌복이 선배님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야 원래 선배들이 모범 보여야 되는데 야 마지막으로 보여줘 마지막으로 보여줘 저희는 게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충전 좀 맞아요 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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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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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덕을 잘 지키고 있는 형들 자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소개해봤는데 이제 두 번째 게임은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제가 두 번째 게임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요 여기 주 J.E.MC를 닮은 고영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여기에 그리고 또 어 돌림판이 있어요 돌림판이 어디 갔을까? 돌림판이 있습니다 돌림판이 이거 돌림판 아니죠? 아니 이건 도심입니다 돌림판 자 이제 돌림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숫자가 써있어요 숫자가 써있고 그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숫자만큼 이 각종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와 한 명씩 올려놓습니다 거기다 보면은 다시 또요? 이게 무게가 딱 높아져서 이렇게 꽝 되잖아요 오오오 그러면은 이거 마지막에 올린 사람이 다 가져와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 팀당 이거 뭐냐 여섯 개 갖고 있다가 이걸 다 이제 없애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좋아요 이해하셨죠? 1등은 10점 2등은 5점 3등은 마이너스 1점 아 아니요 3등은 그냥 1점 아니에요? 마이너스 1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아 그냥 1점이에요 아 맞네요 그럼 마이너스 10점이어야 되는데 아 죄송해요 1등은 10점 2등은 5점 3등은 1점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럼 제가 좀 말해볼게요 이게 꼬치 게임과 이제 고양이 게임의 합산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팀이 헤벨 어 벌칙이 있어야죠 브이라이브 방송을 이제 벌칙을 정하는 겁니다 아 오케이 지금 정할까요? 지금 벌칙을 정해서 정해볼까요? 네 아 여기다가 벌칙을 여기에 본인 팀이 원하는 벌칙 저희 안 맞아요 이런 거 오케이 두 개씩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일단 써보는 거 자 그럼 일단은 벌칙부터 써보고 바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칙을 빨리 적고 빠른 시간 내에 벌칙을 딱 정하고 바로 게임 시작 스타트 어 진짜 너네 상관없어? 나 진짜 재밌게 적을게 펜이 하나 더 있어요 펜 쓰고 싶어 아 그래 뭐 할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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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선배님 팀 이름이 뭐죠? 선배님 네? 팀 이름이 토복지예요 와 선배님 팀 이름을 모르는 것이 지금 이게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토복지 님 만드신지 아 그럼 토복지에 누구와 누구죠? 토복지에 건우완 소민이와 건물기 와 저기 베인 후배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해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해보겠습니다 소민이와 건물기랑 소민이와 건물기 뭐야 다 팬이 있어? 네 뭐 하지? 못 갔다 그럼 먼저 쓰는 사람들은 기다려보고 좀 팬분들이랑 아이콘택을 좀 해야겠다 선생님 멋있다 야 댓글에 하트가 아주 역시 우리의 편 문제 뭐가 뭐가 벌칙당 벌칙이 있을까? 벌칙 생각이 안 나 이거 쪼따 넣으면 돼요 추천해줄 만한 벌칙이 있어요 나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추천해줄 만한 벌칙이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저희 잘생각이 없어 저희의 사람 딱딱 같단 말이죠 그래 벌칙 봐 어차피 눈 감고 벌칙 고를 거라서 오케이 이걸 접어야 돼 안 보여 축하 팬분들이 다 하트를 날려주고 있어 우리도 하트 맞았어 야 하트가 너무 많아서 눈이 아프대 아 제발 내 거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 내 것도 너무 내 거 진짜 너무 보고 싶다 꼭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 반전 선거할 때도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줘봐요 형님 아 그렇지 똑같이 줘봐요 똑같이 줘봐요 똑같이 줘봐요 아 넌 거야? 아 그럼 미안 그럼 미안 손 들어 손 들어 빨리 그러면 뽑아볼 지금 뽑아요 아직 게임도 안 했는데 사실 게임도 안 했는데 네, 오케이. 오늘 했나요? 네. 오늘 하트가 선물. 자, 그럼 이제 게임을 다 놔두고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쪘다 놔둡시다. 그럼 이제 각 팀마다 게임을 할 대표 선수 한 명씩만 놔두고 오케이. 이제 모니터를 들고 와서 뒤로 놉시다. 한 명만 나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번에 가운데로. 저번에 가운데로. 가운데로. 의자를, 의자를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뒤에서 아, 두 명이 댓글을 읽어주시고 한 명이 그거지, 안 하는 사람이 카드를, 카드를 뒤줄게. 병희 씨가 제가 할까요? 아, 자나. 네, 병희 씨. 하나, 하나, 하나. 조금만 하나야. 근데 이렇게 부부려? 아니지, 그래도 보이잖아. 너 알고 있잖아. 근데 보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안 보인 거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구멍은 한 개입니다. 이상수학의 정의에 따르면 구멍은 한 개. 근데 두 개가 맞대요. 아, 맞아요. 여러분. 진행하실게요. 네, 컴다 하시고. 네, 컴다 하시고. 준비하실 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렛츠고! 자, 준비하세요. 네. 자, 이 카드에서 이제 이 카드에서 이 카드에서 배추가 빨개졌네요. 배추가 빨개졌네요. 김치인가요? 긴장했어요. 배추김치네요. 배추김치. 배추긴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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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지죠. 자, 윙가리웅레비오사. 스프링 게임 부탁드립니다. 위덕포, 위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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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긴장되네요. 어디, 어딜 놔줄게요? 먼저 이제 이분들 보이실 수 있기를 할게요. 주문이요. 주문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받았다. 받았다. 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묵 승. 오케이. 건묵 승. 건묵 승. 3절. 획득. 획득. 오. 다음 주문 들어갑니다. 네. 주문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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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돈아. 5점. 마이너스. 획득. 이거 가져가야 되는구나.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지금. 집중, 집중, 집중. 갈게요. 네. 주문이요. 야, 뭐야. 이거 진짜 어렵긴 하다. 차분히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와. 잘한다. 응. 지금. 지금. 획득 잘합니까? 어. 맛있게 드세요. 어. 틀렸어, 틀렸어. 안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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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겨서. 괜찮아. 5점. 펜츄드. 펜트.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야 5점. 나쁘잖아. 꿀뚱만 아니면 돼. 우리 건복지. 1등 하겠어. 1등 하겠어. 건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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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창 때문에. 내가 건무기 왜 운만 하냐. 아, 이거. 아, 죄송한데. 제가 보여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보여드리고 바로 내가 드릴게요. 주문이요. 주문이요. 아, 어렵다 이것도. 그렇지. 그렇지. 맞지. 잘한다. 그렇지.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요. 나이스. 틀렸는데요? 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진짜. 맞네? 획득. 또북지 이거. 나이스 또북지. 야, 잘한다. 자, 자,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많이 남았습니다. 몇 개 하는 거야, 표지? 6개 아니었나? 6개. 일단. 1개, 1개. 일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요. 어렵다. 어렵네. 저희 팀에 코치 장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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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졸리면 뚫어. 아니요. 맞춤. 맞춤. 좋아. 내가 답해서 올게요. 토북지 벌써 13점. 야, 건우가 다 느린데 게임할 때는 빠르네. 빠르네. 아니요. 게임만 해야겠다. 남호야 할 수 있어. 상호 아까부터 어리둥절.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주문이요. 6점 짜리입니다. 6점이면 시도할 만하죠. 상호 뭐해? 상호 뭐해? 상호 뭐해? 근데 나도 잘 자신 있었어. 야, 곧 왜 이렇게 빨라? 맛있게 드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점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점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줌마 맞사도? 맞아, 맞아. 맞아. 아줌마 맞사도? 야, 너무 정확한데? 아니야. 맞는데? 맞습니다. 어, 맞네. 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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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금 몇 개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야, 미안하다. 괜찮아. 자, 반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단게임에서 인기죠. 분발 하라고요. 분발 하시라고요. 야, 나 꼴중을 안 하겠다. 주훈이 형! 어서 오세요! 나이스. 통덕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5점 해도 내가 1등일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가져와도 돼요, 저. 안 돼요, 안 돼요. 자,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자, 끝입니다. 야, 나 잘했는데? 정상. 10점, 16점. 19점, 마이너스 14점. 5점. 5점. 마이너스 5점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아, 진짜요? 19점이었어요. 14점, 14점. 맞아요. 파이팅! 어, 봤어요? 야. 어디 한 게? 야, 그거는. 이게 팁이 있어, 살살. 이거 챙겨서 자기 팀 거. 팁이 있잖아. 뭔가. 아니요, 힌트 금지입니다. 아, 저기요, 저기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 저기요. 300ml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래그래. 자, 부탁한다. 자, 건우 씨 아이패드. 아, 일단 댓글 좀 해주세요. 팬분들의 반응. 야, I'm so nervous. You too. I'm so nervous. I'm good at making go-shies. Oh. Yeah. No, you're good at eating. Yeah, of course. 지금 주문할게요. 네 주문하세요. 주문입니다. 그렇지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와 잘하는데? 아 이거 도연이 좀 잘하겠다. 아 잘하네 도연이. 이거 뭐죠? 이거 깃발이 왜 나. 와 대박. 야 다음 곡 갑니다. 아 네. 대박이에요.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아 쉽지 않아요. 진영이 형.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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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내가 모르겠지. 아 내가. 역대급 긴장. 가겠습니다. 아 주문이요. 뭐예요? 양배추 양배추에 치즈. 야 손 떨지 말고.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잘하고 있어. 아 큰일 났다. 야 되게 잘한다. 맛있게 드세요. 야. 맛있게 드세요. 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한다 그러면 봐. 네 맞습니다. 어 맞지 않습니까? 어 맞는데. 어 맞네요. 맞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아닌 것 같은데? 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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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가 내려갔어. 잠깐만 야 근데 확인해 보자. 그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와 너 조용히 해 봐. 왜 그래. 아 다 방금 했지 않습니까? 와 역전 봅니까? 도심이 파이팅. 야 나는. 나는 못 하겠다. 얘들아. 우리 뒤에서 얘가 머냈까마. ise 확인해 버릴 거라. 야 이거 5점 딸기도 어렵다. 야 어떡하냐. 어떻게 하냐? 야 너 왜 그러는 거 아니야? 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문이에요 오, 조용히 미리 몰라 하지 마세요 주문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야 이거 어떻게 바로 먹여 맛있게 드세요 오, 아니 이거 아니야? 네 아 근데 내는 것도 이렇게 기준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이스 야 우리 병이 왜 이렇게 못하냐 오케이 야 나는, 나는, 나 할당이야 끝났다 3점이었는데 이럴 때 병이 이거 보여주고 시작해도 못할 거 같은데 정답 자, 주문이에요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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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이거 내다 맛있게 드세요 정답 진짜 빠르다 rookie 5점 심장이 막다 저렇게 defeating city 뭐냐 이게 안 먹 concerns 화괴한 병 일을 기댄는데 구멍 없는 곳에 구멍을 만들 주문이에요 이렇게 기습으로 아, 이게 힘 오, 막상막하 치어리업 치어리업 맞히 Senhor 안 SEEN 아, 이거 접시인 줄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정신 잘고 정병 야 맞지? 맞지? 내가 이렇게 잘한다 그만하자 하나 하나 남았는데 진짜 이거 스피드가 중요해요 이거 침착해야 돼요 스피드가 중요해요 나 이번에 진짜 마지막 한 번 주자 자 주문해요 스피드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 야 보였다 빨리 빨리 와 야 나 졌다 야 야 야 나이스 어? 야 이거 병이가? 어 맞아? 맛있겠어요 맞습니까? 아 병이 나이스 잠깐만요 자 자 과개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왔네요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야 병이 나이스 야 무려 10점 안 했어? 뭐야? 뭐야? 엄청나게 먹었지? 끝났어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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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이거 다 아니야? 10점 하 그저 seized 어떻게 하는 느낌이지? 우승자 근데 아직 이게 총알이 아닙니다 이게 끝나지 않아 두번째 게임이 있습니다 전 해보시다 온다 자 그럼 바로 다음 게임으로 갑니까? 좋아요 그럼 이걸 옆에다 정리를 두고 좋았어 두번째 게임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이거 뭐 꽃이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빅 출제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게임 자 고양이 게임 이거 연습으로 한 판 해볼까요? 어 연습 게임? 아니요 또는 연습 게임 하지 않습니까? 일단 한 분 가시죠 네 저기요 연습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일단 성공 먼저 자 선발 선발 주자 아 이것도 스타영업입니다 연습 게임을 한 번 하는 거를 해주세요 아 죽죠? 네 그러면 이게 몇 개 있죠? 제 생각에는 스무 개 있습니다 스무 개 스무 개에요? 그러면 나눠서 맞을까요? 스무 개 맞아요 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응 가져와고 싶은 거 같아요 이긴 사람 한 명만 여섯 개 가져가고 오케이 나머지 두 개 가져가고 좋아요 안 내어진 거 가져가고 오케이 야 안 내어진 거 가져가고 나 이거 좋아 자 일단 먼저 가져야지 네 몇 개를 가져가요? 여섯 개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게 두 개 같은 게 다른 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당근이 제일 가벼워요 당근 가져가 당근 일단 룰을 합시다 룰 이것만 하나만 더 하는 거 어때요? 이거 하나만 가져갈 게 없지 한 종류만 다 가져갈 게 없지 아 오케이 근데 벌써 전략이 될 수 있죠 전략이 될 수 있죠 전략이죠 전략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좋더라고요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더 일단 합시다 가볍게 즐기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선공을 할까요? 제가 졌으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닌가? 이렇게 갈까요 그럼? 아 좋아요 오케이 자 돌려 돌리려고 돌림판 오? 선불 선불은 뭔지 아세요? 다른 팀한테 하나를 주는 거예요 네 하나를 주는 거예요 하나를 주는 거 네 이게 그러면은 먼저 없어져야지 이기는 거니까 다른 과정 풀리는 거 같아요 하나를 주면 돼요 세 개 하나 이거 하나 안 이거 합쳐서 하나 이런 건 어디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네요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한 개 더 이거 가운데 기준으로 네 네 네 하나 딸이 이제 아무거나 올리시면 오케이 하나 하나 아직까지 괜찮아? 하나 하나 좀 많이 올리고 싶은데 선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고양이 표정이 바뀌어요 맞아요 이러면 이거 딱 가져가는 거다 오 마이 갓 근데 연습 게임이니까 뭐 뭐하지? 아 이거 연습 게임이에요? 아 연습 게임? 참 다행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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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으로 진행이 된다 참 다행이다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기장감을 좀 죄송하고 뒤에 분들 역할도 좀 중요할 거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약간 해소를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담 부탁드립니다 자 자 입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가요 다시 할까요? Rock, Scissors, Paper 예스 오케이 JM 1등 자 하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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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남은 거 같아 넷 해, 추, 해, 추 해, 추, 해, 추 해, 추 다섯 개 다섯 개 몇 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외국기 해 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상호부대로 교육해 아, 좋아요 자, 시작하세요 오, 기프트 오, 기프트 기프트 거절하겠습니다 거절은 아닙니다 거절은 거절해 한 개 에이, 공을 두 개 나와라 오, 두 개 남았어 두 개 정신 거 어떻게 된대? 오, 야, 벌써 위험한데? 위험한데요? 오, 기프트 예 상호야, 조심해 신중 신중해, 신중 끝에 두면 더 고향이의 채소를 실어야 합니다 거기까지인가 거기까지 괜찮아요 원 안에까지 이렇게 원 안이 아니라 초록색 판까지는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그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 오늘 두 개 나와라 선물 한 개 당근 올려, 당근 자, 갈게요 저는 다른 팀 말은 듣지 않습니다 오, 선물 오, 선물 오, 선물 오, 선물 아니요, 저희가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한 개 아닌가요? 한 개 맞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자, 돌릴게요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돌려 몇 분께서 보고 계신다, 대충 와, 이거 25,000분께서 지켜보시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하나 와, 이제 슬슬 이용하다 고양이 표정이 고양이가 많이 화났다 화났다 고양이 치도 왜 안 좋아 고양이 고양이 아, 다시 도대체 다시 손 잡지 손 잡지 얘가 똑같았네 상호야, 조심해 신중해, 신중해 신중해, 신중해, 신중해 너 우리 팀 맞지? 안 돼? 이거? 뿜샤 까나갈까? 저기다 놔도 그렇게 되더라고 초록색은 안 돼, 초록색 무거워 초록색 무거운 거 같아 초록색 좀 걔 초록색이 제일 무거워 여기다 놓으면 아니, 부탁할게 제 눈 끝에가 난 좋아 보이던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다시 올려줄게 아니, 그 가운데가 비어선 거 있는데 이거 안 되지, 안 돼? 됐어? 응, 몰랐어 저럴게요 제발 포기 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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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이거 진짜 선물 상우, 상우 눈 돌아간다 아, 이거 내가 살짝 비용하면 안 돼, 상우가 차려 윤지민 사랑해 라고 나도 인기잉 사랑해 라고 고양이, 고양이 과연 밥상을 어플런지 엎아야지, 엎아줘야지 빨리, 고양이 과연 근데 여기만 하면 무게가 되긴 하나? 그렇지 진정해, 고양이 컴다운 잠시 날냄 때 됐지? 이 얼굴? 떨어뜨리지 마 제발 자, 우리 한번 가자 이건 너무했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우리야? 야, 근데 우리 안 돼 선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와, 이 판은 두 개, 두 개, 두 개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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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단 할 수 있지? 저는 못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아니 못해 아니 못해 아니 못해 못해요 자, 일단 하나 놨죠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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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게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어, 맞았다 야, 그리고 이제 다른 데가 또 이제 어느 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히려 끝에가 안전해 끝에 여기가 제일 안전해 아니야, 아니야 제일 안전해 오히려 끝에가 안전해 오히려 끝에가 안전해 이건 무게가 한 이쯤이 있으면은 여기쯤이 딱 좋아 어, 맞아요 당근 있는 쪽에다 하면 돼 네, 끝에가 맞아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자, 내 선배로서 얘기하는 건 중요합니다 아니, 괜찮아 야, 제발 오늘 저기, 이쪽 Please, please 아니, 아니, 이거 끝에 참 해줘 나 너를 드릴게 I believe you 자, 나 가운데서 맞다고 보는데 야, 야, 가운드 하나, 둘, 둘 조용 제발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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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건우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끝날 때까지예요 끝날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나부터인가? 그렇지 그냥 좀 이어서 하면 아, 이거 판에서 너랑 이어서 하면 야, 이거 두 개 나오면 근데 이게 생각이 생각보다 이 게임이 두 개, 두 개 쉽게 끝나지 않아 하나, 하나, 하나 빠른 진행 해봅시다 방금 쉽게 끝났어 오, 깊지 예 아까 제가 했던 수법이죠 방금 If you see this, can you say Hola? Hola 마하바 마하바 마라바 야, 두 개 두 개 해서 나는 끝낼게 게임 오케이, 형에서 걸리면 돼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벌려라 형이 편식하지 마 좋아 나이스 조심해 조심해야 돼 짜증나 잘했어 절대가 됐어 안 돼 안 돼 여기다, 그냥 아니야, 아니야 좋다, 거의 괜찮아 근데 두 개 걸려서 두 개 놔두고 추지 걸리게 하자 그래 그래 여섯 아까 그냥 무거운 걸로 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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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등 해도 되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또 1등 해도 될까요, 제가 이거 어후배네, 어후배 무거운 군대라도 추지가 왜 어차피 우리 두 개 잘 가라, 추지 잘 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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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고양이가 진짜 추지일 수도 있어 아이고 더 이상 멀리 아이고 최소가 없네 아이고 최소가 없네 지금, 사무야 없어, 아니? 어, 없어 이 상태로 너한테 돌아보면 끝인 거야? 아, 나는 이긴 거야 우리 이긴 거야? 아, 이미 이겼어요 아, 지금 1등이죠 와, 야, 우리 29점이야 사무야, 하나 사무야 어쩔, 사무야 거, 선물선물 넣어서 보내면 되죠 맞네 선물 나와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arbitrar 끝난걸 понимаю 고라에요 뭔가 퍼면 또 catches 너무 얇은데 다 뭐 차 institute 야, 대아노, 대아노 상부 밖에 바르자 말해,ψ? 하나, 맞는 세 장 getir 아 then 그래 어흐, considers 누가link encont remark 아무 Tra 이겨라 아 아 이거 진짜 안 돼 역시 라는 게임을 좀 잘하는 거에요. 근데 안 쓰러지면 안 되지. 오 오 내가 볼 때 아 근데 내가 볼 때 여기다 두면은 이게 무게가 잘 안 질려가지고 약간 이 원판에 다 해야되봐. 원판을 우리 도루묵 됐네. 도루마부. 나말아를 하러 왔다. 어 선물 I don't like it. 상도 대 토부 여기 제일ỗ게. 세 소중에 오이 있었으면 나 오이만 보내고. 우리가 더 많아 줬네. 둘 개. 두 개! 바로 당첨! 두 개! 좋아 좋아 그래서 두 개만 더 뱃추즈 한 개 오케이, 오케이 원, 둘, 셋 하나 위험해 조심해, 기프트 나이스! 기프트 여기에 큐지, 제 게임 너무 잘한다고 한 개 한 개, 한 개 맞죠, 인정하세요? 아까 보셨죠, 댓글? 큐지, 게임 너무 잘한다고 아니야 이제 됐다 오케이 당근은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실 실패할 뻔 했는데 걸릴 일이 더하기 어려워 당근은 이거 큐지 주식이 네, 주식이 맞아요, 주식입니다 두 개라 저스트 비 내에서 게임 제일 잘하는 멤버 누구야? 당연히 주식은 아닙니다 나 좀 잘하지 않았는데 주식은 아닙니다 와 근데 잘해요 아, 근데 잘해요? 네,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오, 게임!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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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뭘 보니까 I hate you I can't stand Oh my goodness 한국어 좀 다른 거 택배 당근 뭐 하면 돼? 당근 뭐 하면 돼? 대단히 당근 지게? 지게? 자, 여기서 이제 역전 봐야지 다 좋은 거 볼 당근 가능하면 돼? 당근 나 같으면 여기다 논다 전 형같이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있어 여기 바보라 이거야? 야, 내가 아까 거기 있는 지금 여긴 안 붙는다 하잖아 여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그러면 코에 한 번에 걸려 너희들 좀 아까 있어 코 같았잖아 Oh, stop it! OK 아, 왜 이렇게 몰리는 게 재밌었냐 야, 나 합치면 거기 안 둔다 야, 여기 올리면 그냥 여기 올려라 우와 야, 이걸 다 봐 아, 왜 이렇게 돼 야, 이 뒷블드 나와야 된다 어? 야, 진짜 쳤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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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잖아 제대로 쳤어 아, 거누, 거누 너무하다고 형 씨, 비디오 판독하겠습니다 비디오 판독할게요 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OK 선물이야? 아니, 하나 하나 선물 나왔어 아, 이거 너무 무거워한데? 야, 이거 최고 야, 이게 제일 가벼워, 이걸로 해야 돼 당근 진짜 무겁게 당근 무거워, 이거로 무조건 너야 난 몰라, 난 몰라 끝마! 야, 내가 말했지? 아니,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끝난 거 같은데요 끝난 게임은 아니야 아직 안 끝나고 아, 완전 이거 진짜 오래가는데 진짜 오래가는데 생각보다 오래가긴 하다 아, 내가 너무 잘했나 봐 파마산 오래가네 파마산 오래가네 기프트 오케이 I like you 이번에 저거 너무 많은 사람이 치는 거 오케이 오케이 I'm best boy, you're best boy 야, 근데 너네 Do you see this? Can you say senorita? senorita? 우리 가야 돼, 이거 I love when you call me senorita I wish 두개예요 두개였어 원, 투, 사 차차차 원, 투, 사 자, 우후 오, yeah ex Pisces ok 야, 건데 팀 우리 이정 제가 길을 물려줄게요 팀 Becky 자, 가자 이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콤Afb 1944 여기 배추 지폰밤 죄송합니다 아 저희 오늘 외출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펀드씨 형님 아주 못하셨는데 가위바위보 해서 다 전화할게요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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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후공이 좋아 사실 모르겠어 몇 개씩? 하나 내가 일곱 개 아닌가? 외출을 장망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됐어 신비로 바꿔야 돼, 신비지 배추즈 오늘 컴다운 다섯 번 내찼다 아 죄송해요 선배님 컴다운 제발 컴다운 배추즈의 롤컬리 아 너잉? 다섯? 야 너 진짜 이거 여기 똑똑하네 언어 배추즈 언어 잉 배추즈 몇 개 갖지 마세요? 여섯 개 가져와요 여섯 개? 아 여섯 개? 여섯 개 어 너 이겼어? 졸업식 하나 남겨드렸어 제 남겨줬어? 아 좋았죠 한 팀만 여섯 개 이거 하니까 아까 무조건 나왔던 그럼 우리 오른쪽부터 돌아갈까? 저 부터요 응 전 그냥 계속 선물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선물공룡 디보 아세요? 네 뭔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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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공룡 드라본인가? 한 개 드라본 아니지 공룡이 공룡이 선물이다 이거는 와우 어디에 지금 어디에 지금 아이고 밑짱댕이 하다가 아 밑짱댕이 안 되겠습니다 정말 먹으세요 벌칙이 밑짱댕이 먹으면 인정 먹으면 인정 먹으면 인정 먹으면 인정 아 잡으세요 아 네 야 선물 선물해 아 이거 좋아 야 빼나 빼나 줘 그냥 빼나 패다 한 개 아 아 야 근데 도영이가 이거 유기하다 와 벌써 어이구 한 개 한 개 한 개 내가 이거 판을 좀 보는 게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아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원인의 연기자가 중요한데 어머 아 오케이 아맨 한 개 마늘 종을 맨 앞에서 올려야겠네 아 그게 더 무거워 아 근데 그러다가 나갈까 봐 아 오오 아 괜찮지 가 가라 나가라 야 여긴 왜 세 개야 야 햇빛이 고양이 왜 이렇게 얄밉게 생겼냐 오오 두 개 안 줘요 두 개 두 개다 두 개입니다 진정해 두 개다 배추집 갑시다 아니 저기 아이고 가뭄 없지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까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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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멋져서 난 네 개 맞나? 이게 내가 더 좋아야 되는 말이야 뭐지? 저 두 개 어? 동영아 방금 진짜 잠깐만 잠깐만 저번아 그렇게 뭐한가? 형이 자꾸 이상한 거 하니까 이상으로 보이잖아요 한 개 이거 너 두 개 올려놨지? 맞아 가자 페인 잠시만요 일단 하세요 야야야야 잠시만요 왜 왜 저 잠깐만요 야 성은 뭐 들고 있는데? 그래 야 김상국 너지? 제가 형 거 뺏었어요 어? 아니 도요미 거네 이거 다 도요미 거야 그래? 어 저거 하나만 도요미 거예요 아 이거 이게 내 거 형 왜 내가 이렇게 맞지? 나 선물 형 형 아까 이렇게 어깨에 숨기고 귀에 숨기고 아니 아니 그거 생각해도 그리고 내가 선물 하나 줬잖아 그리고 내가 두 개 넣었잖아 어 그럼 맞는 거야 어 맞아 그럼 맞아 그리고 아직도 처리 안 했어 아 그럼 맞아 어 아닌데 아닌거 아 아 중요하세요 배추주 빨리 갑니다 네 배추주 진행합니다 일단 이거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추아다 배추야 1개 1개 그냥 올려 지지형이라면 여기 넣은데요 아 이거 자 o 아 그 그게 너무 못한다 아 백주 제가 이렇게 난 먹는다 이거 근데 이거 그냥 그 선물 다 주면 돼 어 선물 웨인은 용격을 할 처리입니다 너가 1등하면 예를 줬어야 해 1등 할려면 예를 줬어야 되는 그래 괜찮아 1등 욕심 없고요 그냥 다 위에다 올려 놓고 제 주진이 원하겠구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나이스 무거운 거 먼저 올려 원 투 해줄래요? 같이? 아 좋아요 오! 이거 이거 두 개! 한 개 바깥손은? 서로 해주기 두 개 야 야 끝날 거 같은데? 고양이 예뻐가지고 아 고개 안쪽이 없다고 하잖아 여기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 괜찮지 않아요? 여기 여기도 여기 손인데? 아 나는 나 같은 거 안 돼 야 잘한다 형님 두 개 나와라 하나 하나 어차피 더 이겼네 저 이거 안 넘어트리면 제가 할 텐데 넘어트리면 진짜 재밌겠다 더 도영아 한번 재미를 재미를 위해서 진짜 재미를 추가해보자 재미를 추가해보자 야 여기서 내가 돌리면 그 심장 끝나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도영아 한 번 부탁해 나 안 걸릴 거 같아 손 물나와 야 이동만 하자 괜찮은 거 괜찮은 거 아니 아니 심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거기 거기 야 아 고기 왜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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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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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거 아니 끝나보자 병이 꼴팅 형 어 뭐야 만약에 병이 형 이거 다 넣어서 안 넘어지면 형 1등씩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다 넣어서? 다 넣어서? 다 넣어서? 다 올리면 이제 다 올리면 일단 다 넣어서 다 안 넘어지면 안 넘어지면 오늘 손으로 하면 풀어보시죠 아니 풀어보신 때 저기 그랬어요 야 뭐야 그거 저 손으로 손으로 나부터 차렸어요 진짜 못된 경기가 무슨 소리야 자 그러면 지금 주가 이제 인정해야죠 1등 1등 인정할게요 누가 1등이야 그럼? 도냄이 1등 왜? 여기 지민이 근데 이제 총점 아 총점 이제 형이 혹시 1등 이거 하고 계산 한번 하나 맞아 아까 우리가 잠깐만 몇 점이었지? 야 게임 절대 배추즈랑 하면 안되네 맞아요 배추즐 반칙왕들 반칙왕들 이렇게 되면 꼴등이 병이 형님의 팀인가? 아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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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까도 꼴등이 있죠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까 형이 꼴등이 내가 아까 형이 꼴등이 있죠 응 야 그러면 전혀 없지 왜? 그러면 우리도 꼴등이지 잠깐만 근데 항상 게임에는 잠깐만 지금 일단 형이 없어요 지금 24점 네 배추즈가 28점 3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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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더워 그리고 상도즈가 23점입니다 야 너무 압도적이다 이거 방금 배추즈가 1점 얻었는데 38점이라고 응 우리 압도적은 내가 아까 1등에 10점 얻었어 근데 이거 파울로 30점 깎인 걸로 그래? 그럼 나도 돌켜 그러면 30점 걸고 어? 일단 역사 60점 걸고 그래 우리 게임은 30점 걸고 100점 걸어 100점 걸어 100점 걸어 야 그럼 우리 아니 우리 100점 말고 저기 미만 미만 천 육백 30점 너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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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1등 되는 걸로 하자 미만 이번엔 이기는 1등 그러면 이거 한 명씩 한 거 말고 어차피 여섯 번은 될 거 아닐까? 오케이 한 명 한 명 한 명 다른 한 명 한 명 자 오늘부로 배추즈 토북즈 상도즈 해체 개인전으로 가 개인전 개인전 이거 어쩌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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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봐 개인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올리는 건 다 같이 올리는데 지면은 팀으로 벌칙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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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오케이 얘는 일단 그냥 계속 계속하는겨 여기서 한 턴으로 끝내는 거지 자 바로 걸리는 사람이 끝나는 거야 앉아보세요 1대1대1대1대1대1이죠 여러분 들어오세요 자기애 상호 씨 3호가 저리로 가야 돼 사이사이로 갑시다 그럼 3호가 아무데나 사이사이사이 거기 있으면 안 되고 한 칸씩 가야 돼 여기 자 접시 저희가 아까 여기다 놓으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여기 절대 안 돼요 여기 딱 원통에만 원 안 해 근데 여기는 상관없잖아 바깥쪽은 먼저 자 그러면 가위라구에서 순서를 정하자 나눌까? 가위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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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소석이 되라고 가위라구 아 가위라구 가위라구 소석이 되라고 소석이 정하지 가위라구 댓글에 가장 진상상입니다 여러분 진상이란요 자 오케이 객보쌍호입니다 객보쌍호 제가 1등 했죠 저는 4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몇 번째? 저는 1번이에요 1번? 1번? 그럼 나 2번 근데 우리끼리 가야 몇 번 했지 않나? 그럼 우리끼리는 안 했어, 우리 3명 가위바위보 거누 나 5번 할게요 5번 했어 나 5번 진다 바위바위보 몇 번? 나 3번 할게요 나 3번 할게요 저기요 그럼 1번이 누구야? 제가 마지막으로 3번 2번 내가 할게 2번 베인 3번 주지 4번 임지 4번 임지 5번 5번 건우 건우 6번 도요 오케이 좋아 최대한 앞쪽에 놔줘 그냥 그 순서대로 앉아볼까요? 그냥 이거를 하나씩 빼서 하자 그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가져가지 말고 그 순서대로 앉아 그 순서대로 앉아 순서대로 앉아 저기 말해 나는 근데 앉으면 여기 너무 불편해 아 그래? 그냥 저는 서 있을게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자 오케이 가자 1번 성공 기물파수 야 이거 이거 벌칙 가야겠는데? 이거 자 컴담 여러분 컴담 고향이 화났다 상우가 걸리네 2 그러면 이거 만약에 선물 선물 뜨면 그 패스 자기차 좋다 좋다 2개다 상우야 안 넘어지게 2개야? 상우 하나야 아니야 상우야 좋아 좋아 왜 이렇게 오늘 멋있지? 상우야 왜 그래? 안 돼 멋있는데? 자 2번 상우야 끝 하잖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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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병이 네 렛츠고 하나 하나 당근이 제일 무거워 야 근데 이거 진짜 3개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 하나 주지만 넘기면 돼 2개 다행히 야야야야 원 안 해 하는 거 알지 원 안 해 해야 돼 원 안 해 해야 돼 원 안 해 야 나 너무 잘해 선물 선물 야 이건 선물 아니냐? 아니 하나죠 하나 올려줘 당근 당근이 제일 무거워 하나 올리고 그만 와 나 이거 야 너 보노야? 어 너도 우리 팀이잖아 어 어 맞아 선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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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추 펜추 펜추이다 펜추다 하나보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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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살았다 도영아 가자 도영아 도영아 멋있게 한번 도영아 다시 다시 돌릴까요? 나 여기 TV 보이네 TV 보이네 TV 어떡해 할 수 있어 도영아 우리 왔는데 도영아 우리 왔는데 도영아 당근 무거운데 당근 여기 있습니다 당근 잘 활용하면 되는데 왔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끝났다 왜 왔어 끝났다 이거 그 위에 그대로 있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좀 더 안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좀 더 고양이 이쪽으로 장우 상우 상우 걸렸다 근데 너희 둘이 같은 팀 아니야? 여기서 선물이 나와야 돼 선물 돌려라 돌려라 어 야 잠깐만 왜? 하나 떨어졌어 자 1번 1번 선물 상우 선물 걸렸어 자 잘가 마늘 쪽이 제일 가벼운데? 마늘 쪽이 제일 가벼워? 어 아닌가? 아니야 배추가 제일 가벼워 아 배추가 제일 가벼워 진짜 레슨도다 이거 선물 선물 자 여러분 마지막에 하기 전에 지금 하트 이별만 하트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한번 딱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제 대망의 3번 누구지? 나 나 나 오케이 어차피 너네 둘이 해서 끝났다 나 선물 선물 나 선물 나간다 자 정신 택시 택시 제 차례 제 차례구나 잘 가세요 안쪽에 남는 거 안됩니다 즐거웠습니다 근데 추지죠? 선물 선물한 JM 하나 안하지만 JM 하나 야 여기 있으니까 야 이거지 이게 반응하다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이쁘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미안하다 동네야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다 일단 브로콜리 위에 하나 넣어 하나만 하나 넣어 아 이거 아 같다 이거 하나씩만 넣어 아 아이고 뭘 찍으면 꼴등이니까 어 네 자 소복지는 중간으로 모이실게요 아 선생님 아 어르신이 오늘 계단 딱 가운데 괜찮으세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소복지다 야 나랑 거누랑 거누랑 거누봐 나랑 거누랑 거누봐 둘 다 댓글창 보고 있어 자 건벅 씨 마음대로 모실게요 토민 씨 그 게임 야 우리랑 게임 못해 그 게임 얄밉대 나 배철이랑 게임 못해 얄미워서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하는 걸 어떡해요 야 이게? 이게 뭘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추직 분신이라고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네네네 아 너무 아쉽다 아 근데 내 벌칙은 둘이서는 안 되는데 제 1회 저스트 모두 게임에 대회팀은 토복지 네 굿게임 네 대회팀이 자 벌칙을 뽑아보도록 제발 내 거 걸려라 알겠어요 우리 거 진짜 꼭 걸려 우리 거 뽑은 벌칙은 V LIVE가 끝나고 꼭 바로 영상으로 영상으로 꼭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한번 읽고 오케이 가지 마 배추즈 얄밉지로 바꾸자 아 네 잘했다 얄밉지 피었습니다 저희 뽑기는 끝나보고 있잖아요 어 오케이 지금? 지금 해야지 오케이 지금 말은 뽑기는 이렇게 하나만 뽑나? 눈 감아 눈 감고 한 개만 뽑는 건가? 아니 두 개 두 개 두 개? 어 두 개지 두 개에서 한 명당 하나씩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내 거 걸렸으면 좋겠다 아 내 거죠? 나 진짜 대박 이거 자 눈 감고 아 근데 우리 벌칙 하나는 저쪽이 걸렸어야 되고 하나는 지미야니까 이거 근데 보이지 않아? 아니 눈 감고 눈 감고 자 눈 감고 자 눈 감고 나부터 할게 오케이 자 골라주세요 나한테 자꾸 주는데 이거 맛있게 먹어요 내 거 지워진 거예요 지금 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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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워준 거예요 정의가 되게 얇게 말려있네 오케이 끝 오케이 끝 오케이 끝 자 개봉 야 이거 토미 님부터 너 거야? 너 하잖아 내 거야 너가 쓴 거 뭐야 어 뭔데? 근데 누가 내 거 이렇게 써놨어? 뭔데? 뭔데? 뭐야? 뭐예요? 개인 카드로 카페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게 블루 닷 전체 아니에요 어 블루 닷 저 이거 혹시? 아니야 아니야 블루 닷 멤버 멤버 오케이 오케이 그치? 이게 리더라서 멤버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미 닷 자 이제 갑시다 Let's go 아 이게 임지가 걸렸어야 되는데 뭐야 뭐야 야 이거 또 고는데 고는데 맞네 아 아닌데 아닌데 뭐야 소복지 뭐라 쓰이는 거야 임지 아바타 군장하고 서울숫 가기 거누 강아지 군장하고 서울숫 가기 거누 형만 해당하냐 그치 거누 강아지 거누 강아지 근데 적혀져 있는 게 거누 강아지 군장하고 서울숫 가기 거누 강아지 군장하고 서울숫 가기 진짜로? 제가 적었지만 야 이거 누가 썼어? 내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근데 형 토북 썼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나랑 병이랑 나눠 썼어 얘는 추진은 소극지의 저격 약간 이런 느낌? 소팬지의 저격 소극지의 맞춤 형 약간 강아지 속으로 등장했네 와 소극지 걸린 거 근데 나는 사실 막냉이들은 그거 적었어 그 꿈바채 혹시 뭐가 적었는지 한 번씩 볼 수 있어 아 좋아요 한번 보자 어 저기 버피터 스티지 형 버피터 스티지 형 와 힘들어 진짜 오늘 팬사 얼굴 하트 두 개 이거는 오늘 팬사 때 얼굴 하트 하트 그리구 하나 이게 개인적인 거 뭐예요? 버피터 스티지 두 곡만 해서 리버스 야 너네 이거 이거 안 걸리게 다행이다 야 이거 걸렸어 내가 내가 썼 겁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인지는 저는 꼭 멤버들한테 네 근데 이거 가능한 파티쉬가 어디죠? 파티쉬가 아 파티쉬가 여기 있어요 아 꿈필 파티쉬에 이거 멤버들 멤버들 터럭 같아야지 다른 멤버들 아 저기서 이제 원화 아니면 이거 빼고 다시 한 번 골라보실래요? 오케이 그럼 그럼 해볼까? 아니 왜냐면 이제 지금 서울 수업을 나가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어 근데 솔직히 좋은 벌칙이긴 한데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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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보누를 이렇게 다 놔둬 아 오 보누를 보누를 와 좋다 어떻게 하냐고? 자 일단 보누 씨 눈 감아주세요 내가 할게 이렇게 해놓을게 1 2 3 4 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눈 감아주세요 아 그냥 이렇게 1 2 3 4 번 골라주세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이것도 줍죠 접어서 놔두세요 접고 접고 1 2 3 4 번 골라주세요 어 저기 안 보이니까 맞춰봐도 되겠다 도현이 쏜 향기가 좋은데 1 2 3 4 번 뭐야 이거 뭐야 1 2 3 4 번 오 잘게 1번 1번 아 그렇게 놔줘요 그리고 2번 놔주세요 네 3번 2번 3번 3번 4번 아니 너가 말만 안 돼 4번 종이는 다 다르거든요 몇 번 몇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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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본인이 이거 뭐야 여기 여기 3번 카페 가서 멤버들한테 쏘는게 과연 과연 컷 어떻게 딱 이겨버리냐 어떻게 딱 이겨버리냐 건우 형들 이거 하고 싶었지 않았어요? 맞아 근데 커피 파츠가 뭐였는데 그 이런 거 있어요 오케이 어제 어제 어 저 원래 원래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를 이제 플랫폼 중 하나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올려보는 걸로 그럼 이제 화이팅! 자 건우 화이팅! 이렇게 저희 건우 빼고 모두 시 자 이렇게 저희 어 오늘 하루 Just Ball Game 네 정말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진짜 저희의 첫 번째 이제 다 같이 뭔가 보드게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지 네 정말 흥미진진하고 저기 얄밉... 아니 저기 배추주의 활약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해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 그럼 지금 벌써 1시간이 됐나요? 1시간이 좀 된 거 같은데 지금 댓글창 보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고요 진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어 아쉽지만 네 저희는 여기에서 바이 바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소감은 저희 벌칙 걸린 두 명만 하는 걸로 네 좋아요 좋아요 1등 팀도 있잖아요 저기 1등 팀 1등 팀은 저기 1등 팀 얄밉지만 조용히 하는 걸로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게임을 해봤는데 처음 게임했는데 이렇게 처음 걸리니까 기분이 정말 좋고요 그치 일단 다행히 어 그렇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걸 제게 넘어갈지 생각도 없으세요 그쵸 꼭 거두 씨랑 제가 인증을 해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들어갈까요? 네 이거 들고 인사를 드리면 네 네 지금까지 조용스 비하셨습니다 안녕 1등 했어요 1등 안녕 다음에 또 만나게 안녕 1등 2등 2등 1등 1등